그만 영화 극장예절 관람하시는 동안 냄새나는 음식물 섭취도 가능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자세로도 관람 가능하십니다. 큰소리가 나는 과한 리액션은 가능하십니다. 양질의 관람을 위해 불을 끄고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즐거운 관람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담배야, 제발. 야, 가져와. 야, 가져와. 야, 가져와. 야, 가져와. 야. Ja. 고아원 고아원에서 친구가 된 우린 어려서부터 잘하는 게 싸움밖에 없었다. 고아인 우리들은 어딜 가나 시비가 붙었고 우린 참지 않았다. 결국 우린 고아원에서 쫓겨나 서로에게 둘만 남았고 우린 우리가 제일 잘하는 일로 먹고 살기로 했다. 그렇게 우린 꽤나 유명한 건달이 됐다. 하지만... 누가 말했을까. 야 내가 살게! 아니야 아 왜? 우리 그만 해야 되지 않을까? 왜 한참 멸되고 있는데 뭐 장사라도 하자 이런 일 오래 해봐야 좋게 끝날 것 같지가 않다 연애 아버님 파이팅이 없어서 왜 이러고 생겼냐? 우리가 그게 되겠냐? 아니 계속 이렇게 살 거니까 그만하고 싶은데 그만해 미안하나? 나 괜찮으면 연락할게 지랄 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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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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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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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하! 여! 형님 찾았어? 죄송합니다. 못 찾았습니다. 근데 다른 쪽은 마무리되었다고 하네요. 동장애들이 잡아가지고 동장에 묶어놨다고 하네요. 내가 직접 간다. 같이 안 가도록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나. 여기 있었잖아. 여기 있습니다. 조심히 당장 주행님. 가자. 혼자서만 살겠다고 하려면 되겠죠? 혼자서만 살겠다고 하려면 되겠죠? 이거 뭐야? 이거 뭐냐고? 내 개새끼야! 이거 뭐냐고! 왜 너무 좋아? 이 아이스크림이 붙는다. 이 아이스크림이 붙는다. palabrala다. 문의는 그 오마이프. 갈까?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아버지 남은 인생은 어떠셨어요? 우리 아버지 남은 인생은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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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 여세요. 우리 아버지 남은 인생은 어떠세요? 우리 아버지 남은 doing lease할거에요? 우리 아버지 남을 твоja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